사와드 뮤직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숭배입니다 저희가 Hands Up 앨범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 저희 아시아 투어를 돌고 있습니다 정말 성황훈이의 많은 분들께 사랑해주셔서 정말 재미있는 투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린 이유는 저희들 중에 준승훈이 비밀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솔로곡 Alive라는 곡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요 좀 특이하게 오케스트라와 힙합을 섞어서 모았습니다 그게 언제 공개되는 거죠? 오늘 10월 7일날 발매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준캐 이름으로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번 살짝 만지면 다 같이 할까요? I'm feeling so alive I'm alive I'm alive I'm alive I'm alive I'm alive 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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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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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고객님 그냥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 15월 7일날 디지털 싱글로 발매되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저희 2PM Hands Up 투어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또 여러분과 만나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2PM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